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믿음의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성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가 만나 하나되게 하심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믿는 가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하는데 오늘날 믿음의 가정들이 너무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사소한 일에도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상처 주고 결국 흑단으로 치다는 불행을 초래하는 가정들을 주위에서 많이 봅니다. 이 땅의 믿음의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모여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가정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협력하여 이루어가는 가정 되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 되길 원합니다. 사랑으로 넘치는 가정, 복음을 증가하는 가정, 하나님 모시기에 좋았더라고 인정받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미사코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